캠핑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 성지로 떠오른 곳. 이것은 캠핑인가 생존인가. 시간만 남은 여기 와서 고기 꺼먹고 생활하고 하니까. 아직 한 발 남았다. 전장의 종행무진 루비는 짜릿한 생존의 맛. 제가 오늘 평온해지러 왔습니다. 형태의 장국 한 그릇에 16첩 반상이 딱. 황딸이 부러질라. 반찬 같은 거 맛있게 먹어주는 게 진짜 재미로 사는 거죠. 산골짜기마다 새로운 재미가 숨어있는 곳. 포천으로 떠나봅니다. 산과 계곡이 질비한 포천은 캠핑장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자연으로 훌쩍 떠나 마음껏 뛰어놀고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낭만을 즐길 수도 있으니 가족 나들이로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 평범함을 거부하는 캠핑족이 있습니다. 이삿짐을 방불케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장비는 물론 변변한 시설 하나 없는 허허벌판에 자리에 잡는 모양새까지 수상하기만 한데요. 기존 사이트는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꾸미고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좀 넓은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딴 데는 보통 두 개 정도 빌려서 합니다. 아, 두 개요? 넓은 공간을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이런 진흙탕에서 과연 캠핑이 가능할까요? 물론 힘들죠. 그런데 저희는 다 기술이 있어가지고요. 비닐 깔고 저기 보온 덮게 깔아서 물기 안 올라오게 해가지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이라도 짓듯 바닥부터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가는데요. 텐트를 치기에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니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구역을 나눠 알차게 구성한 머릿속 도면대로 용도에 맞는 텐트를 세워나가는데요. 캠핑에 진심인 이들.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 산 다니고 하는 것도 되게 못마땅했었는데요. 건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부르면 뭐라고 하시나요? 할 때마다 바뀌거든요. 이 모양들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할 때도 있고요. 좋아할 때도 있고. 본적인 경제적인 것만 주는 건 뭐라고? 예전에 했었는데요. 지금은 내려놨어요. 보통 쉬러 오는 게 캠핑인데 어쩌고 보는 사람도 지치게 되는 노동량. 캠핑장 주인도 혀를 내두르는데요. 아니 굳이 이 물구덩이 진흙바닥에서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자리가 좋아해서? 좋잖아요. 뷰요. 뷰? 뷰. 뷰하고 공간 그것 때문에? 구속받지도 않고. 그런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만의 시간. 그런 거. 그런데 옆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고생스러워 보여도 모든 과정을 놀이듯 즐기는 두 사람. 그런데 완성된 텐트가 늘어갈수록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런 날씨에 반팔 투혼이라니. 그러다 감기 걸리겠어요. 반팔은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동료가 난데없는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주변의 산속을 헤매고 있는 이분. 필요한 재료를 직접 자연에서 얻는 것도 이들의 캠핑 노하우입니다. 좋은 고목은 뗄감으로 쓰려나 했는데 그대로 엮어 텐트 외벽에 세워주는데요. 바람을 막는 용도라네요. 많이 안 하는데 우리가 하면서 느끼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니까 아마 난방이 좋다 해도 또 미비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즐기는 거죠. 시골집 아궁이처럼 연통을 갖춘 화덕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기까지 일사천리. 이제 지금 다 완성된 건가요? 네, 다 됐어요. 저희가 아까 12시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5시 20분이네요. 한 5시간이 20분 정도 걸렸네요. 네. 평소에도 이렇게 걸리세요? 평소에는 이렇게 안 걸리는데요. 바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요. 바닥 작업까지 하니까 두 배로 시간이 걸렸네요. 어두워질 무렵에서야 완성된 베이스 캠프 구경 좀 해볼까요? 야경을 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텐트부터 감성 가득 아늑한 침실로 둔갑한 게르형 텐트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어떠세요? 두 분 이렇게 그래도 한 5시간 넘게 고생하셨는데. 네, 배고픕니다. 그럼 이제는 다음 차례는? 식사죠. 저녁?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요? 스테미너인 장어죠. 장어요? 네. 참숲, 장어숲불구이하고요. 양갈비. 어둠과 함께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 산 속 작은 마을처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만찬을 즐길 차례입니다. 메뉴까지 정말 완벽한데요? 지글지글. 불맛 입히다 보면 저절로 침이 꿀꺽. 그간의 모든 수고로움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바로 이 맛에 캠핑을 오는 거겠죠? 솜씨가 이렇게 좋은데 집에서도 요리 좀 하세요. 그럼 아내도 반대만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재미있고요. 힘들었지만 형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하루였어요. 캠핑의 정말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힐링이에요. 남들은 왜 피곤하게 나와서 이러냐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나와서 맑은 고기 마시고 좋은 사람과 음식 먹고 하는 게 너무 힐링이 되고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그냥 너무 즐겁네요. 하루하루가. 밥 삼았다. 자연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쉬어가는 하루. 이게 바로 행복 아닐까요? 캠핑으로 마음을 다스렸다면 이번엔 신나는 레저스포츠로 체력을 단련해 볼까요? 엄폐물과 벙커 등 다양한 구조물로 전투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이곳은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인데요. 비비탄 경기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총기를 사용하는 게임이다 보니 안전 장비는 필수. 그럼 한번 착용해 볼까요? 번호가 다 있어요 저희가 번호대로 다 이렇게 틀리니까 입어봐요? 네 입어보시고 아예 직접 입어보시고 네. 어이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자 헬멧하고 조끼하고 한 3kg 돼요 합쳐서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애기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기 얼굴에 맞춰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쨍을 연결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쨍 연결했을 때 어떻게 돼요? 불이 지금 반짝반짝 들어오죠.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가 틀리고 팀이 지장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거는 죽었을 때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와요. 아 죽었을 때? 그럼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A구역 B구역 가시면 벽에 빨간 탓이 있죠. 그거 누르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빨간 불빛이 없어져요. 몇 번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체력 닿는 대로 살아날 수 있어요. 장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 교육이죠. 전자장치와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 경기 규칙부터 장비 사용법까지 배울 것이 많은데요. 이 앞판하고 뒤판하고 현대만 맞았을 때만 점수가 올라가죠. 딱 다리나 이런 데 맞았죠. 그렇죠. 아프기만 했죠. 이런 데 센서가 없죠. 아프려면 구불방입니다. 보호하고 있다가 게임 끝나고 목을 딱 닦아야 돼요. 두 팀으로 나뉘어 목을 보호하고 피아식별에도 도움을 주는 수건까지 매분하니 전투 의지가 불타오르는데요. 전략 피해를 해야 됩니다. 전략 피해를 해야 됩니다. 게임을 잘하는 너네들 위주로 우리가 보호를. 전략이 뭡니까? 전략은 탈을 아끼지 말고 많이 쏘자. 한 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략이 있는데 추가 요금이 되어야 됩니다. 80발? 80발이 3개? 240발인데. 과연 팀은 알고 계시는 팀인가요? 저희 친형입니다. 친형팀의 동생팀. 제가 오늘 혼내주러 왔습니다. 형제의 나들 앞두고 발걸음도 비장하게 전장에 나선 용사들. 전투를 앞둔 심정이 어떠신가요? 긴장돼서. 뭐가 그렇게 긴장돼요? 아플까 봐요. 맞으면 아플까 봐요. 걱정 반, 기대 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각자의 진지로 흩어져 마지막 준비를 마치는데요. 80발? 네, 80발이에요. 탄창까지 지급받고 나면 드디어 전투 임박. 카운트다운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장으로 몰려나간 양팀 선수들. 가고는 했지만 막상 실전에 부딪혀보니 여기저기서 총성이 울려대는 통에 우왕좌왕 정신이 없습니다. 전략은 이미 잊은지 오래. 그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적과 마주치는 대로 탄을 쏴아되니 운이 좋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요. 탄에 맞으면 경기를 할 수 없어 아쉽게는 해도 진지로 돌아가 리스폰 버튼을 누르면 그만. 전반 7분이 지나면 축구처럼 진영을 바꿔 다시 7분을 싸우게 되는데요. 넓은 전장을 누비다 보니 금세 녹초가 되고 맙니다. 내가 여기 나오다가 죽었다며 다. 아니 아주머니한테 나 두 번 죽었어. 아이색네. 나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대요? 얼마나 많이 뛰었으면 이러겠어요. 계속 손 들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뛰니까 많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몇 발 정도 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백발 쓴 것 같은데. 백발 쓴 것 같은데. 죽은 게 훨씬 많아. 너 죽은 게 많아? 나는 죽은 게 훨씬 많아. 누가 더 못했냐로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유쾌해 보이는 선수들.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 놀랍게도 진 팀에서 1등 선수가 나왔네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밥 사야 되나? 형님이 어떤 분이에요, 형님? 화장실 가셨나 봐요. 어디 형님 혼자 있는. 제가 몇 번 죽였습니다. 속은 좀 시원하네요. 평소에 못 찾은 거를 했더니 다음에 또 뒤에 있으면 열심히 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재미있고 다 같이 단합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땅 흘리고 퍽퍽거리고 제대로 눈도 못 가도 되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요. 산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포천에서는 깊은 산 속 옹달쌤처럼 숨겨진 맛집을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냥 즐기지 않는 맛. 나중에 또 다시 묵고 싶은 맛. 깔끔하고. 한도 더 먹으려는가 지금 생각 중이에요. 18개 정도. 1통 6개 나와요. 주연인 해장국보다 더 돋보이는 명품 조연. 상다리가 부러지게 나오는 반찬 덕분에 주방은 매일이 전쟁터입니다. 18개까지 나갔는데 줄어가지고 지금은 12, 13개, 16개 나갔어요. 자,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겹치는 것 하나 없이 16가지 맞습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오지 한 가지, 두 가지 주는 데는 안 오잖아. 조금이라도 반찬 많이 준 데로 오니까 내가 연구를 한 거지. 그중에서도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건 고소한 멸치볶음과 매콤한 황태무침. 황태무침이 왜 특별한 거죠? 황태무침은 사람들이 잘 먹더라고. 이거 비싼 거라고. 우리가 좀 맛있게 하는 방법이 딱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봐봐. 이거는 생기름 넣고, 청양고추 넣고, 고추장, 설탕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돼. 계량 없이 감으로 툭툭. 무심하게 더한 양념에 손맛까지 어우러지니 금세 밥도둑으로 변신. 황태무침 맞어. 근데 비싸잖아. 비싼데도 다 해. 해장국 하나만 시켜도. 이 반찬이 다 나가. 그러면 마이너스 아닌가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하면 되니까. 많이 하니까. 이거 맞아요. 식재료는 물론 양념도 아끼지 않고 넣어주니 평범한 집 반찬도 자꾸만 손이 가는 별미가 됩니다. 맛있지? 맞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잘 나가는 거야, 우리는. 갓 지은 밥이 맛있 듯 반찬도 소량씩 그때그때 조리에 신선함을 유지하니 그야말로 손에 양념 마를 날이 없습니다. 덕분에 손님들은 제대로 이 포강. 해장국 한 그릇 시켰을 뿐인데 어떤 것부터 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반찬의 미끼로 손님을 유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주인장에겐 또 다른 근심이 생겼답니다. 남기고 가는 반찬은 아까워도 전부 버려야 하니 정성을 들인 당사자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안 좋지. 이런 건 3년짜리야. 깨니까 둥근은 진짜 아까워. 반찬 아까우니까. 좀 더 많이 드셔요. 다 버리니까. 그럼 이제 이 집의 메인 요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인기 메뉴는 시원한 국물로 속 풀어주던 황태 해장국. 흡수를 많이 해서 더 흡수맛이 더 나오게. 그렇게 해서 많이 씨끈이니까. 초벌로 볶아둔 돼지고기에 채소를 듬뿍 넣고 화끈한 불맛을 입힌 제육볶음도 인기라고요. 주연, 조연이 한 대 오러지니 더욱 풍성해진 밥상. 맛있네. 이 집 맛있어. 반찬까지 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딸도 반찬 얘기하는데 반찬은 괜찮고요. 국물이 좀 깔끔하네요. 국물이 좀 담백하면 짤지도 않고 깔끔하네요. 모처럼 한 열 달 만에 맛있는 밥 먹은 거예요. 다 친 사람인데 밥을 얻어먹은 지가 한 열 달 넘은 것 같아요. 나를 잘하고 살아야 돼. 쉬면 날이 없어요. 그럼 쉬면 동안 한 번도 못 쉬셨어요? 하루도? 네. 반찬 같은 거 만드니까 못 쉬는 거예요. 친구들 분들은 만나고 하세요? 네. 옛날에 우리 17살 그럴 때 김해 한일학생 다니던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 보고 싶어요? 네. 솔직히 만나셨으면 되잖아요. 못 만나요. 어디 사는지 몰라요. 제일 보고 싶은 게 항순호기. 친구야, 보고 싶다. 얼굴 한 번 봤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시간이 없구나.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친구도 잘 있지? 몸 건강하게 잘 있어. 그리고 한 번 놀러 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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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